올려줘 올려줘 채연이 내가 하나 뜯겨주는 거야 아직도 안 맞아 아직 된 게 없어요 안녕 저희가 오늘 뭐하러 올게요? 뭐하러 올게요? 재밌는 거 하러 왔지롱 도자기 만들러 왔지롱 도자기를 만들러 왔는데 뭐 만들러 왔죠? 도자기 아니 서로에게 컵을 만들어줄 거예요 맞아요 저희 오늘 커플이거든요 이름에도 맞아요 오늘 저희 둘 다 머리도 묶고 그냥 커플이에요 저희는 맞아요 저 만들러 가볼까요? 하나 둘 셋 뿅 거의 다 내려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한 분씩 챙겨주실게요 네 뭐하는 거 요리할 거예요? 너무 귀여워 오늘은 제가 도자기 요리사 저도 아차 매야 되는데 매세요 저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매면 돼요? 일단 머리를 넣어요 여기 이거 어떻게 했어? 아 팔! 아 팔 얘기해 줘야지 그리고 옆에 끈을 당겨요 그래서 올려요 원피스 같아 아 시윤아 키가 좀 작네 나 꼼같던데 아니거든 아이고 짜리붕 됐죠? 네 됐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아 비밀이에요 이렇게 놀리더니 야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잘했어요 맞는데 도자기 만들러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뿅! 우와 오늘 물내로 만들기 쪽에 핸드빌딩 하나의 스토로 세게 만드실 거고 디자인 스케치 간단하게 하고 만들기 들어가실 거예요 선물을 하잖아 네가 물을 많이 얹잖아 근데 난 엄청 큰 컵을 만들 거야 진짜? 너같이 똥글똥글한 근데 나 요새 물 먹는 약 많이 줄었는데 같이 물 마시는데 일단 저도 컵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왜? 어? 난 알지 왜? 난 아이스 많이 먹으니까 아 얼린다 아 맞아요 그런 이유였어요 시윤이가 좀 똥글똥글한 거 그리려고 해요 아니 컵이 다 똥글똥글하지 않나 원래? 난 진짜 똥글똥글한 거 그릴 거야 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어쩜 나랑 너랑 생각하는 게 똑같네 왜? 둘 다 얼굴 그리고 있어 하하하하 이거는 시윤이 얼굴인데요 여기 악세사리를 놓을 거예요 시윤이가 계란 닮았잖아요? 그래서 계란을 그렸는데 여기 옆에 귀가 없잖아요? 여기에 귀걸이를 놓을 거예요 너랑 난 머리가 좀 비슷하네 그래? 나 삑삑 머리로 했어? 응 야 나는 이 머리 많이 안 했잖아 지금도 이 머리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대박 너무 예쁜 원이죠? 점점 똥이가 돼가셨어요 어 네 좋아요 아 아 아 누구한테 이렇게 만들었던 거 처음인 거 같아 아 아 괜찮아요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생크림 같아요 초코 생크림 응 초콜라데 초콜라데 이제 얘를 하나 가지고 닮을 만들어도 될 거거든요? 네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지? 옛날에 봤어요 아 근데 기순이 알아요? 야 시윤아 나는 경험이 많아 알았다 알았다 시윤아 내가 너보다 4개월을 먼저 태어났어 저 뭔 소리 있어? 갑자기 6개월인가? 나쁜 BGM 근데 왜 이런 노래야 아 끝나랑 마음이야? 아 아 우리 둘이 예쁘죠 근데 수은이 얼굴을 잘 그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얘는 제 얼굴을 뱉는 게 아니라 여기 보여 걔랑을 그리네 그냥 야 야 왜 봐 이거 이거 뭐하고? 올려 나도 손이 없는데 해줄게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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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애교예요 수민이 애교 아니 무슨 계속 저 애교 많대요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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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떻게 해? 올려 아 올려 올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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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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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uleur 뿅 아직도 안 맞아 끝해야지 내일 하나 둘까지 다시 해줬다 뿅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물레를 할 차례가 됐는데요 좀 전에 선생님께 간단하게 배워봤는데 한번 해볼까요? 네 좋습니다 먼저 속도를 조절하라고 하셨는데 저 패스트하게 할게요 물을 묻히고 아 차가워 웃기 완전 대박 아 어떡해 어떡해요? 아 진짜 웃겨 알겠어 잘하는데? 너무 얇아졌는데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눌렀지? 저거를? 처음에 어떻게 눌렀어? 히히 눌렀어 난 히히 없어서 못 눌 줄 알았어 아니 시은아 도와줄까? 내가 도와줘 내 눌렀만 줄게 잘 누른다 왜 회오리가 되지? 야 정말 와 그래도 나랑 엄청 다른데? 나 해볼래 이제 알겠어? 콕 눌러 콕 눌러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되지? 시은이가 폭주해서 그래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? 난 언제 저렇게 할까? 너무 뻑뻑해 기울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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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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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이제 아 약간 알겠어요 야 나 너무 잘해 재밌네 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? 아직 된 게 없어요 아 된 게 없잖아 야 야 원래 생각도 나와 이게 이렇게 말하고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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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 이거 나한테 야 어떡해요